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도시교회는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니 여기 절기라는 말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념일을 항상 가지고 있죠.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기념일은 뭡니까? 생일날이죠. 자기가 태어난 날. 어떤 친구는 한 달 전부터 암시를 줘요. 한 달 전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흘려요. 그러면 그날을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끔 모든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계를 당일날 보면서 아휴 이제 10분 남았네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또 한 해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그날을 생활하게 되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기념일이 많더라고요. 100일 기념일, 50일 기념일, 1000일 기념일 그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념일들을 다 만들어요. 그런 기념일들을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만들어요. 그날 속에 서로의 함께한 스토리를 기억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지면서 이런 어떤 의미들이 담아진 날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이 자기 개인 생일을 잊어도 사실 섭섭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생일을 기억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정성이라도 표현을 해 줄 때 솔직히 목살해도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 나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구든지 그런 자기를 기억하고 또 소중함을 인식해 주는 반응을 보면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사자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기념일이 있죠.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 그 잊었다가는 많은 문제가 약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잊어요. 남자들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런데 제 친구 하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남이 부부 기념일을 그렇게 챙겨줘요. 챙김을 받은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라죠. 오늘이었어? 이렇게 이제 역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좀 짓궂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분의 어떤 기념일 절기를 잊었을 때 또는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이실까 단순히 그런 차원이라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채택된 신명기 16장 본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절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그 6월절서부터 또 다음에 이어지는 7주를 셀지니 자, 잠깐 절을 보실까요? 7주를 세면 7일을 7번 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어느 절기서부터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냐면 6월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절기가 있는 달을 그의 첫 달로 바꾸었죠. 출애급 이후에 자, 그러면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고 합시다. 그럼 6월절 첫날인 내일서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냐면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별개의 절기가 아니라 맞붙어 있는 절기예요. 6월절이 오늘이면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특징은 쓴나물을 먹고 그다음에 발효가 되지 않는 떡을 먹도록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하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누룩이 없어야 돼요. 먹는 음식에 이렇게 해서 이 무교절을 포함하여 몇 주를 헤아리도록 돼 있는가 하면 일곱 주를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일곱 주요. 그러면 7, 7이 며칠일까지입니까? 네. 49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일곱이라는 단위는 완벽한 수인 동시에 창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일곱 번째 일곱 번 겹치는 날이니까 이건 보통 안식일 때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걸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큰 안식일. 그래서 이걸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 주를 일곱 번 겹치는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날을 또 안식일을 보내요. 그럼 다음 날이면 플러스 1일을 해야 되니까 49에서 플러스 1일을 하면 며칠이 되나요?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5순 할 때 그 순자가 10순자예요. 50일은 5시 10번 있다 그 말이죠. 5순절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날이 맥주절인데 놀랍게도 맥주절과 5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 7.7절이라고도 묘사를 했죠. 다 같은 날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5순절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5순절이 어떻게 신약의 의미를 드러냈는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5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5순절 날이 됐어요.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우리 보통 이해하고 있기로는 누구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명시하여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명시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 되어 있죠? 한 곳에 모여.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소가 중요했으면 여기 어딘지를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곳이라고 묘사한 그 자체가 뒤집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장소가 중요하진 않다 그 말이에요. 장소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뒀나 봤더니 오순절이라는 때의 성경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날이 이 지상에 최초로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던 교회의 그림이 실체가 드러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사실상 교회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립이라고 창립이는 틀려요. 우리 3.1교회는 3.1교회로서 로컬 초치로서 이 지상에 만들어진 설립된 날이 있을 거예요. 3월달 교회 생일이죠. 그런데 그걸 설립이라 그러지 창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이 땅의 교회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생일 날이에요. 놀랍게도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날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안해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몇째를 더 보십시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때 성령이 임해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임하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때 뭐하고 있었어요? 우린 보통 기도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절대 앉아서 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두 가지 액션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서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거나 성경의 모든 기도의 샘플이 이 두 가지 외에는 소개된 적이 없어요. 서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거나 에스라, 다니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세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적어도 앉은 온 집에 앉아 있다는 말은 어떤 액션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있던 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강림이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정하고 있을 때 임한 거예요.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 그들이 앞뒤에 기도한 내용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성령님이 임할 때는 기도할 때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기도를 덜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자 그 말이.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했어요. 이게 공동체에 임한 각각에 임한 성령님의 임제였습니다. 다음 절. 우리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8절을 건너뛰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사도들은 당연히 무슨 말로 설교를 했을까요? 영어로? 헬라어로?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어요. 사도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냐 하면 저 천지사방 디아스포라로서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1세, 2세, 1.5세들이 다 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때란 말이에요. 모국어가 서툴고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의 11장, 12장에 나타나는 신비한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음 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들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열어집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 지상의 최초로 교회의 모습이 그림을 드러낼 때 교회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어떤 현상과 표적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 놀랍게도 이들은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가운데 공동체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서 최초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가 언어의 혼잡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혼잡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왜 시작이 되었나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도모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지구라트를 쌓아가요. 바벨탑이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구원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안위가 되시건만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홍수 심판의 교훈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반역의 역사를 쌓아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구움이 하나였더라. 모든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흑인, 백인, 또 황색인, 피부색깔, 언어 할 것 없이 전부 하나의 언어를 썼어요. 다 알아들어 썼어요. 그런데 그들의 도모하는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언어를 혼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치 갖다 줘. 그런데 톡 갖다 주고. 물 좀 떠다 줘. 그런데 흙 퍼다 주고.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이때부터 인류는 그 비싼 학원비를 써가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형벌을 받고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캐나다에 한 2년간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 설교 시간에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나한테 영어를 물어보는 자는 절교를 선언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없는데.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 2, 3년 유학 가가지고 무슨 영어를 해요. 이제 귀뚫어질 만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 텀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에 갔다 온 건 아는데 그러면 다 이제 영어 좀 하는 줄 안다고요. 10년을 있어도 정말 이 제2의 언어는 어려워요. 울렁증이 생기고 차라리 안간만 못해요. 차라리. 그런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현상이 그 심판의 상징으로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들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류의 모든 눈물과 비통함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죽음이 찾아와요. 저주가 들어와요. 고난이 인간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마지막 회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야만 사람과 이웃과의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된 언어를 통해서 각 난곳 방언의 청취를 통해서 무슨 일을 듣게 되었나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와 세대를 넘어 수천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절망과 죽음이 찾아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맥주절의 결실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각 세계 각처에서 온 이방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 위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획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가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 영적으로 깜깜한 눈을 감고 있었던 인생들에게 열어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양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42절서부터 본문을 보십시다. 자 자막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 백성에게 뭘 받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의역이 됐어요. 칭송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헬라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온 세상 백성들을 후하게 대하니 그 뜻입니다. 후하게 대하니까 그들의 칭송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돌아왔겠죠. 의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온 백성들에게 후하게 대하니 구제와 극류를 아낌없이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이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여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11절에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함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누구와 함께 누구와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노비. 집안에서는 노비. 또 자녀. 구분 없이 대하라고 말이에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객은 나그네를 얘기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뜻이에요. 절기를. 왜?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구약에 유난히 구별된 집단으로서 구제의 대상으로 율법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혹시 구약에 그 목가족 풍경을 그려낸 루키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렘에 살던 한 가정이 극심한 기근이 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 모합당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남편도 죽고 기롱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어요. 집안에 덜렁 과부 셋만 남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베들렘 땅에 다시 풍년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나홈이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렘 베들렘이라는 뜻이 뭐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 레헴 떡 떡집이에요. 그 베들렘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거기 다시 풍년의 회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로의 나이에 과부 둘을 데리고 여인 셋이 터벅 터벅 베들렘 땅을 향해서 돌아오다가 그 중에 한 변흐리는 돌아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루시 나오미를 붙들고 나서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이면 온 교회가 이 본문을 들고 효부 루스를 보라. 그런데 그것은 효도에 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루스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심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그 말은 나도 그 백성의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돌아와 보니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두 여인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보아스의 밭에서 구통의 율법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지 않도록 명시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잇다가 그 밭주인과 로맨스가 이루어져 놀랍게도 다윗을 낳는 조부모들이 되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의 기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절대 절망스러운 상태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대상들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들이 박예주의적 차원에서 인류의적 차원에서 휴메니즘적 차원에서 인간 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지 그런 차원이라면 불교에서도 그런 차원의 구제는 해요. 여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차원의 구제는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제는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대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대였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구원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구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함으로써 나는 생명의 자리로 그리스도로 인해 옮김을 받은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구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첫째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돌보심과 그 목숨을 다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와 극류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선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게 구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목회자분들 몇 분 이사회 비슷한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뜬금없이 중간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제게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 나도 아니 내 앞날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한국교회 앞날까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걸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이제는 구원의 선포 차원에서 나누고 흩어져야만이 한국교회는 공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당회를 긴급히 해서 이번 우리 맥주원금은 지금 여러분 자기 건물도 갖지 못한 채 월세로 임대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들이 거의 80%예요. 이제는 월세를 못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선별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팎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 알량한 알바 자리까지 이제는 더 계속할 수가 없어서 등록금 걱정하는 친구들 이대목도 전부 선별을 해서 전부 그쪽에 사용하라고 하려고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구원받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 구원의 은혜를 그런 퍼포먼스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전부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배식하던 배식처들이 다 끊었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도 더 이상 방역의 문제 때문에 이제 식당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새벽에 그분들 2,300 분씩 빵하고 우유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우유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이 속이 우유가 들어갔다가는 맞질 않아요. 워낙 삶 자체가 험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유 같은 지방 물질이 들어갔다가 맞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빵보다는 사실 밥이에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분들에게 밥을 드리자. 컵밥을 만들었어요. 지난주 서부터. 컵밥을 한 2,300개씩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침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국룰부서에서 이 사역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복된 고룩한 행렬에 반드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도 고하여 나그네여 과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극률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이 열두 번을 뒤집어졌다가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양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삼일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깊은 평생을 다름질하는 순종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